정부가 올해 4분기가 돼야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모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민생 경제 대책이 효과를 낼 경우 올해 4분기부터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.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5%대 물가 수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 추진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빠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외적인 여건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 관세에 대한 유류세 30%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